나의 발전 방향 나의 가치관이 적합한다라는 거를 라는 형태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일단 포스코에 대한 저는 기업적인 접근을 하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접근하실 때 왜 그 사업 분야였고 그리고 왜 그 직무지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만 채용 담당자가 평가할 그 툴에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걸리게 되려고 하는 거지 글자수 떼우기로 회사 자랑하는 것들은 키워드 나열도 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정말 식상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라는 혹은 협동이라는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여러분들의 성격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드릴게요. 자 절대 하지 마라 성장과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